여기 지금 당진에서 하시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거는 저희가 이제 당진에도 로켓 배송을 시작했거든요 당진에도 로켓 배송이 오픈했습니다 현재 HR그룹에서는 지역의 특성 파악과 이슈 방어를 위해 HR 드림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당진 캠프에는 HR 드림 1팀이 투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캠프 오픈 일주일도 안 돼서 물량 터졌습니다 팀장님 오늘은 물량 얼마나 받으셨나요? 370번에서 380번 정도? 올해도 안 걸렸어요 일주일 만에 캠프 안정화도 되고 그다음에 물량이 진짜 계약수적으로 늘었거든요 이렇게 빨리 안정화가 될지 몰랐어요 오늘은 물량이 좀 어떠신가요? 오늘은 월요일이라서 물량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균보다는 조금 그나마 나왔고 오늘은 한 290개 정도 나왔습니다 290개면 많은 거 아닌가요? 평소보다는 조금 원래 많이 나오는 색인데 일주일 만에 새로 생긴 캠프가 이렇게 안정화될 수 있는 건 쿠팡의 독보적인 배송 프로세서 풀필먼트 시스템 때문입니다 이사님 평택에도 이사님 혹시 가시나요? 평택 쪽은 저희 상침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사님 가셔야 된다면? 가야죠 바로 저희가 먼저 지형 파악을 하고요 이제 이수인기 하고요 하지만 그런데 또 평택에 또 가야돼요 저쪽에 이제 정지 다 가고요 HR 드림 3팀이 아마 갈 수도 있는데 아마 제가 HR 1팀이거든요? 근데 아마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예예 아마 언제든지 가면 되니까요 어려운 건 아니니까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차가 가지 뭐 제가 가요 이제 곧 평택에서도 로켓 배송이 시작됩니다 평택에는 HR 드림 3팀이 출동할 예정입니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하셨는데 어떤 거 같으신가요? 여기 당진? 좋은 곳도 있고 나쁜 곳도 있고 한 부분은 있어요 근데 어느 곳에 가나 좋은 곳과 나쁜 곳은 다 나뉘다 보니까 최대한 좋은 곳과 나쁜 곳을 좀 융합해서 좀 잘 탈 수 있게 만들려고 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 지금 배송하시면서 뭐 무슨 재밌는 일 같은 거 없었나요? 주말에 당진에는 아직 택배 배송을 안 하시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뭐 반품을 받으러 가든지 뭐 연락을 할 경우가 있으면 의심을 먼저 하세요 로켓 배송이 지금 들어온 지가 얼마 안 돼서 고객들이 모르는구나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고 참 고심을 하고 있는데 주말에도 저희가 배송을 한다 반품도 해서 한다 이런 걸 빨리 좀 알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쿠팡은 365일 로켓 배송을 합니다 주말에는 안 오던 배송이 오더라도 놀라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맞이해 주세요 오늘 물량 많아요 주변에 오셔야 돼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오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진짜로 지영 가실 건가요? 가긴 뭘 가요 내 거 X나 많은데 장난이었어요 근데 같이 도와주고 해야죠 당일에 빨리 끝나고 갈 거예요 화이팅 HR 드림 1팀 화이팅 이 구역이 외진 곳인 것 같은데 아 네 외곽 지역이에요 이런 구역은 배송하기가 좀 괜찮은가요? 타수 생각보다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사님이 해서 그런 거 아닌가요? 다른 기사님들도 타시면 다 잘 나오세요 외곽이라고 해서 무조건 타수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지역을 전체 놓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아파트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타수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교육해드리면 다 돼요 제가 진짜 영상 찍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제가 가르쳐 드리면 진짜 잘 하세요 다 돼요 걱정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 구역이 좋다고 무조건 빨리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력도 있어야 되고 우선 보는 법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동선 교육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하시는 거에요 팔목에 굉장히 멋진 아이템을 장착하고 계신 정의사님입니다 이사님 이거 좀 멋있는데요 왜요? 약간 아이언맨 같기도 하고 아이언맨이신가요? 아하하하하 이게 지역이 외곽이어도 시키는 분이 많이 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가는 동선만 가기 때문에 많이 어렵지 않아요 배송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이거 보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 저는 저희 HR 가족분들한테만 알려드립니다 여기 지금 당진에 사시는 분들이 좀 알았으면 하는 거는 저희가 당진에서 로켓 배송을 시작했거든요 모르시는 분이 너무 많고 저희가 주말에 배송을 가면 어디서 왔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지금 이제 로켓 배송을 주문하시면 다음날 바로 오기 때문에 아주 편의상 좋아요 와 꿀이 다 꿀팁 저 어제까지는 조금 그래도 외곽이 없을 수가 없지 않잖아요 근데 외곽을 조금 탔는데 와 여기는 진짜 시험한 꼬리만 달달달달하게 흘러내린 거 진짜 달달하다 진짜 제가 지금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여기 사람들은 일요일 앞에 배송하니까 사람이 이상하게 쓰러워요 근데 로켓 배송은 일요일이고 뭐 뭐 뭐 연휴고 그런 게 없어요 로켓 배송은 아시다시피 오늘 시키면 내일 와요 토요일로 시키면 일요일로 오고요 일요일 시키면 일요일날 안 와요 일요일로 시키면 월요일로 오지 사람들이 지금 많이 모르시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오늘 시키면 내일 온다 요일에 상관없이 빨간날 있는 상관없이 예전 택배는 이제 머릿속에서 잊어버리시고요 쿠팡으로 시키세요 지금 여러 라우트를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당진 캠프에서는 신규 분들이 와서 하면 월 수입이 어느 정도 될까요? 또 배송 효율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요 근데 초벌에도 저희가 교육을 다 시켜드리고요 적응하실 때까지 적응만 하시게 되면 최소 500벌이는 돼요 그건 장담드려요 그리고 욕심이 더 있고 배송 효율이 좋으신 분들은 한 700에서 한 750만 원까지 충분하게 가능하세요 그리고 지역이 다 100% 아파트면 좋은데 약간의 조금 띄엄띠에는 직원은 물고 있지만 보시다시피 아파트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물량도 많이 나오거든요 걱정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해보니까 라우트 어떠신 것 같으세요? 제가 솔직히 지금 많은 라우트 다 타봤거든요 여기 라우트가 정말 힘듭니다 힘듭니다 제가 전에 했던 라우트는 아파트가 100%입니다 개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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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배송지가 너무 행복해 와 진짜 나 진짜 웃고 있는가 봐 진짜 행복해 죽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여기 힘든데 해보니까 좀 어떠신가요? 솔직히 힘든데 그래도 받아보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누구는 아파트 누구는 힘든 것만 한다면 모두가 윈윈할 수 없습니다 HR그룹에서는 함께하는 모든 이들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도록 라우트 및 물량 조절을 하면서 운영됩니다 입니다 오우야 놀라요 오우야 놀라요 오우야 놀라요 놀라셨나요? 네 진짜 놀랐어요 1호여는 사람이 사람 없는데 누군가 뒤에서 뛰어오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 라우트가 제 라우트가 지금 아파트 반? 진짜 좋아요 그리고 당진 분들이 아직 고객 배송을 다 모르고 계세요 시작한지가 얼마 안됐으니 다 모르고 계세요 어제 일요일이었는데 일요일날 배송을 하니까 고객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오늘도 이사하냐면서 갖다주니까 원래는 안왔는데 당연히 토요일도 안올 확률도 높고 그 다음에 일요일도 일요일은 거의 100% 안온다고 사람들이 믿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제 배송을 하니까 사람들이 너무 좋아 그래서 아마 여기 당진 분들이 이제 쿠팡에서 로켓 배송이 전체적으로 된다고 알게 되면은 물량이 어마어마해지겠죠 지금 보시다시피 아파트 단지가 크잖아요 100% 여기는 늘어납니다 100% 여기는 늘어납니다 끝나고 앞에서 좀 보실까요? 좋은데 가시죠 좋은데요? 네 앞에 좋은데가 있습니다 이렇게 당진에서 HR드림 1팀의 안정원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산과 평택에서의 HR드림팀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다음편 아산에 있는 HR드림 이 팀의 모습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맨날 비교하니까 말 드립니다 설명 중이다 이러고 이 새끼 어디가 못 가주세요 저기요 지방 방송 꺼주세요